2022년 4월 7일 까미노 로스아르고스에서 이제 롤루고뉴으로 향합니다. 오늘 걸어야 할 거리가 28km, 29km 정도 되기 때문에 오늘 일찍 나왔습니다. 아침 7시입니다. 어제 8시 반에 출발한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일찍 출발했습니다. 다른 수례자들도 6시부터 나온 사람들도 있고 그 전에는 주인 아저씨 말로는 한국 사람들이 항상 새벽 4시에 출발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보고 새벽 4시에 출발했다고 했는데 그건 아니라고 했어요. 아무튼 지금 7시에 출발했고 4월 7일 롤루고르스 로그리뉴 큰 대도시를 향해 걸어갑니다. 처음 보는 강이 맞았다. 아하 리호가 리호가 여기 한국 아니죠? 여름기 있다니 드디어 8시간만에 롤루고르니오에 도착했습니다. 시행장에서 출발해서 두번째로 팜플로르니오에 다음으로 큰 도시에 도착을 했고요. 와 굉장히 힘드네 8시간 거의 한 28km, 27km 걸었는데 와 정말 힘듭니다. 그렇지만 잘 도착했습니다. 와 로그로이예입니다. 와 로그로이예입니다. 이 메리콩 저도 라이브 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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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ουνт 아 모든사람이 지금 바로 앞보면 아 으 으 2022년 4월 8일 금요일 오늘 로그르뉴어에서 나에라로 걸어갑니다 제 지금 발상태도 별로 좋지 않고 아직 아직 물집이 다 닿지 않아 가지고 그래도 오늘이 어제보다 더 길게 걸어야 돼서 제 짐을 동기 서비스로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제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가방 하나만 들고 가는데 너무너무 가벼워서 날아다닐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사실 동기 서비스 이용하면 한번 맞들려 가지고 계속 보낼 것 같아 가지고 안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정작 출발하려고 하니까 너무 상태가 제 몸이 영 아닌 것 같아 가지고 보내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잘한 것 같아요 오늘도 잘 걸어 보겠습니다 무행감이 나와 2022년 4월 10일 주일입니다. 주님순환성기주일 오늘 드디어 나이라에서 산토노밍고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발상태가 너무 안좋아가지고 결국은 나이라에서 이틀 쉬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계속 걸으면 안될 것 같아서 오늘은 산토노밍고까지 버스로 이동합니다. 버스를 타러 갑니다. 버스를 기다리는데 버스가 없대요. 일요일이라서 그런가? 거기다가 오늘 주님순환성기주일이라서 도움보는 것 같은데 버스 회사, 택시 회사 다 전화했는데 안된다고 해서 결국은 아픈 발을 이끌고 천천히 걸어가려고 해요. 큰일 났네. 그래도 오늘 20km밖에 안되니까 한번 잘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엔 까미롱 그래도 드디어 길 위에 사람들이 보이니까 너무 좋습니다. 아 드디어 보이네. 드디어 까미노 가는구만. 이렇게 산티아하고 이리로 가라고 이런 모양이 도움보는 것 같습니다. 아픈 가사는 도움보는 것 같습니다. 아픈 가사는 에너지 드링크 맥주를 마시고 다시 고고 아니 까미노 처음 시작할 때는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파란 하늘도 안 보이고 춥기만 하고 바람도 세차고 그랬는데 이제는 너무 더워요 와 어쩜 이렇게 더울 수가 있지 그래서 안에도 이제 옷을 얇게 입고 자외선 차단하려고 이것도 입었어요 원래 이건 없었는데 이번에 한국인 단체로 오신 그룹에서 한국인 단체로 오신 한국인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인솔하는 현지 가이드 선생님이 계세요 제니퍼 선생님이라고 그 선생님이 헤어질 때 이거 줬어요 너무 이쁘죠 까미노 전용 와 덕분에 까미노 걸으면서 자외선 차단할 수 있겠어요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집집마다 이렇게 이렇게 집집마다 이렇게 써있어 이렇게 써있어 이렇게 써있어 이렇게 써있어 이렇게 놓으셨네 드디어 보이는 선토 도밍고 아 드디어 보이네 하지만 저기까지 가리면 아직 한 시간이 남았죠 신기루 까미노에서는 눈에 보인다고 해서 절대로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손에 잡힐 듯 안 잡힐 듯 아 오래 걸립니다 신기루 같은 존재 바로 까미노 위에서 만나는 도시들 여기가 제주도인지 여기가 제주 올레길인지 여러분 절대로 여기는 제주 올레길이 아닙니다 아무리 이렇게 많은 위치꽃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스페인 스페인 니화주에 있는 까미노 스페인 산티아고 슬레길입니다 절대로 올레길이 아니에요 너무 않던 나의 o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